네, 네, 아빠 들들 벗다가 갑자기 웃는 이유가 뭘까요? 그 이유는 바로 레미 누나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레미 누나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레미 누나가 가까이 있네 기분이 어때요? 소감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? 소감 좀 말해줄래? 이렇게나 이렇게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래? 우리 이쁜 레미 누나 여기 있네 우리 이쁜 레미 레미는 레미지? 우리 이쁜 레미는 레미지? 레미 이리 와 레미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예뻐 레미 이리 와 이뻐 레미 손 이쁘지? 우리 레미는? 레미는 안 울지? 아가처럼 안 울지? 우리 레미는? 아이 착해 우리 이쁜 레미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빠 손에 얼굴 올려 이렇게 자 편하게 어? 까먹었어? 네? 그냥 머리 만져달라고? 알았어 ㅋㅋ 오늘은 Indonator ㅋㅋ 사랑해 ㅋㅋ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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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